제가 계속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하니까 저 아대로 넣은 거예요. 왜 에션셜 오일을 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에션셜 오일을 그냥 아로마 오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호주의 티트리 농장을 방문했고 호주 농장, 티트리 농장 대표님하고 여러분 식사하고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가 계속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하니까 저 아대로 넣은 거예요. 왜 에션셜 오일을 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에션셜 오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로마 오일이라고 불러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맞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에션셜 오일이라는 단어를 자꾸 입에서 자꾸 말을 붙여서 에션셜 오일, 캐리오 오일을 나누고 아로마 오일에 대한 정립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전문가들을 교육할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구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나는 오일을 아로마 오일이라고 불러요. 에션셜 오일도 향기나는 오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죠. 에션셜 오일을 하지 않고. 하지만 향기가 나는 식물 오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센스 만들죠. 우리 30ml 공경의 캐리오일과 에션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만들어서 에센스로 쓰죠. 향기가 나는 오일이니까 아로마 오일이에요. 또는 아로마들이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몸에다가 셀프 마사지도 하시고 또는 샵의 원장님들은 또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발관리 하시잖아요. 매뉴얼 테크닉 하는 오일들 우리가 쉽게 마사지 오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마사지 오일에 에션셜 오일이 브랜딩되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합니다. 바디 오일, 우리 브랜딩 캐리오일과 에션셜 브랜딩해서 바디 오일로 바르잖아요. 아로마 오일입니다. 향기가 나는 바디 오일이니까 또 오일 향수, 우리 향수 만들 때 알코올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니까 또 이 후각에도 굉장히, 이 호흡 피에도 자극이 많이 돼요. 알코올이. 그래서 이 알코올을 쓰지 않고 캐리오일에 브랜딩한 바디 오일, 바디 향수, 오일 향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향수 만들 때 그 향수도 향기가 나는 오일 향수니까 우리가 아로마 오일, 인공 향수가 아니라 천연 향수이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입니다. 또는 에션셜 오일끼리 브랜딩해서 입욕제로 쓰는 경우도 향기가 나는 오일이니까 아로마 오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천연의 향기 오일기를 총칭, 우리는 아로마 오일이라고 한다. 네, 이제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이 되면 이것이 전국에 퍼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만든 많은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쓰고 많은 업체들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며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교육을 하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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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